전 번째 말씀드리기를 미국 정치계에서는 두 주류 사상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보수주의고 하나는 진보주의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다른 측면으로 또 두 가지 주류가 있는데 하나는 페더러리즘 말하자면 연방주의이고 또 하나는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연방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할지면 연방정부가 모든 권리라기보다 많은 권리를 쥐고 온 미국 각 주를 각 스테이트를 전부 통솔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고 또 하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연방정부가 권리를 잡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각 스테이트, 각 주가 주동이 되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1987년에 엘릭산더 해밀튼 또 제임스 메디슨 제임스 메디슨은 그 다음에 미국의 4대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자한제이, 이 세 사람이 1787년에 그러니까 건국 초기죠. 건국 초기에 페더럴 페이퍼즈, 페더럴 페이퍼즈, 페더럴 페이퍼즈, 그러니까 연방문서라고 하는 정치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치 선언문에서 페더럴 페이퍼즈는 왜 중앙정부, 말하자면 연방정부가 많은 권리를 잡고 모든 스테이트, 모든 주를 통솔해야 되냐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잭소니안 데모크라시라고 하는데 잭소니안 데모크라시, 잭손주의, 잭손주의 민주주의, 그러나 잭손적인, 잭손주의 민주주의. 이 잭손이라고 하는 것은 앤드루 잭손을 말하는데 앤드루 잭손은 미국의 7대 대통령입니다. 이 미국의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손이 연방정부가 많은 권리를 가지고 온 스테이트를, 온 주를, 미국의 온 주를 다 통솔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 각 주가, 각 주는 각 주대로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그 주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런 주의입니다. 윌리엄 프랭크 버클리 주니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윌리엄 프랭크 버클리 주니어 이 사람은 미국 보수주의의 대표자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전통적인 질서와 사회윤리를 아주 중시했습니다. 정부의 적절한 통제 하에서 실현되는 정치, 경제질서, 안정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셔널 리뷰라고 한 잡지,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내셔널 리뷰라고 한 잡지를 이 사람이 처음 발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냐고 할 것 같으면 1951년, 그러니까 한국에서 6.25 사변이 터지는 해죠. 1951년에 예일대학 학생인데 예일대학 학생 때 이미 God and man at year를 하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God and man in at year God and man at year 이 당시에 한국에서 6.25 사변이 터졌을 때 그 당시에 미국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고 할 때면 소련 병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소련을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종북주의자, 이북을 좋아하는 사람을 종북주의자라고 해서 주로 한나라당 개통에서 민주당 쪽 사람들을 이북을 존중한다. 이렇게 해서 종북주의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미국에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소련을 좋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미국 사회에서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련을 좋게 생각하고 민주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은 소련을 좋게 생각한다고 해서 공화당 쪽에서는 민주당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예일대학 학교 교우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예일대학의 교훈입니다. 예일대학의 교훈이 학교 표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이 박클리라고 하는 학생이 예일대학에서 예일대학의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는 이것을 자기 저작의 제목으로 세우고 그래서 God and man at the air 이런 책을 발굴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미국의 보수주의의 기본적인 사상을 아주 강력하게 설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책은 미국 정치의 보수주의 출판물로서는 아주 가치 있는 출판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일대학을 졸업하고 1년 동안 CIA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CIA 미국 중앙정보국이죠. CIA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외국에 나가서 간첩활동을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CIA라고 할 것 같으면 CIA는 외국에 나가서 간첩행동을 하는 그러한 기관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CIA에서 간첩활동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CIA에서는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론적으로 그 나라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분석하고 연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취해야 할 정책 미국은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견을, 이견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이것이 주택의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IA라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머리가 좋은 중요한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하나의 연구기관인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부수적으로 그 나라에 가서 간첩활동도 합니다만 간첩활동 그것이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내가 왜 이런 말로 하는가 할 때면 이 버클리라고 하는 청년이 CIA에 들어가서 이제 외국에 가서 간첩활동을 했는 스파이는 아니고 이렇게 외국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연구를 했는 그러한 학자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프레드릭 오가스트 본 하이약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99년에 나서 1992년에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44년에 The Road to Surfdom The Road to Surfdom Surfdom이라는 것은 노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노예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로 들어가면 결국은 사람들이 노예가 된다 그러한 내용의 책인데 이거는 지금도 하나의 반공 바이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성경이라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하이약크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1960년에 이 사람은 또 Constitution for Liberty 자유를 위한 헌법이라고 하는 책을 또 출판을 했는데 이 사람의 중심 사상은 뭐냐 할지 하면 Spontaneous order Spontaneous order Spontaneous order Spontaneous 라고 하는 것은 본성적인 본성적인 자생적인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자연이 우러나는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것을 Spontaneous 라고 합니다. Spontaneous 마음속에서부터 본성적으로 자생적으로 우러나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질서 order Spontaneous order 이것이 사회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 스스로가 사회의 질서를 갖추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혼란을 피하고 온건한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이애크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런데 하이애크의 제자 가운데 밀턴 프리드만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Small government 작은 정부라고 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Small government 정부는 작을수록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화당의 사상인데 민주당은 정부를 크게 만들어서 정부 안에 모든 것을 취급하는 부서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서 미국 사회의 모든 것을 통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화당에서는 정부는 작을수록 좋다. 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시민들은 다 각자 자기가 알아서 다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미국 정부는 꼭 필요한 몇 가지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작을수록 좋다. 레이간 대통령도 Small government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미국 정부를 규모를 적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부시, 부시 시니아도 대통령 시절에 Small government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필요 없는 부서는 다 없애버리고 될 수 있는 대로 규모가 작은 정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Small government라는 말을 공화당 사람들이 자주 하는데 이 Small government라고 하는 말이 밀턴 프리드만에서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